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수요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에서 지난주 주택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6% 감소해 2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4% 급감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반짝 반등하던 미주택 수요자들의 모기지 신청이 다시 줄어드는 것은 대출금리가 재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대출 잔액 72만 62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62%에서 6.7일로 0.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한 달 모기지 금리가 뛰면서 대출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했다며 예상한 만큼 빨리 진정될 것 같지 않다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45세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낸 회고록, 자유로워질 용기, 미국의 부활을 위한 플로리다의 청사진의 제목으로 어제 출간 하루 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책에서 플로리다는 미국의 실패한 지배계층의 해결책으로 우뚝 섰다며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반대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기업 규제를 풀어 미국 내 인구 증가율 1위주가 된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또 동성애 등 성정체성 교육과 낙대 허용 등 이슈에 대해 억압적인 역사 왜곡, 부모 자녀 교육권 침해라며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문화 전쟁을 벌여 보수의 가치를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에서 거둔 자신의 정책 성공이 미국 전체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2024년 대선 캠페인의 신호탄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앞으로 공화당 주요 경선지를 돌며 책선전을 위한 북투어를 한 뒤 5월쯤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기차 두 대가 충돌해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결차에는 승객 350명과 직원 약 2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춘제 카니발 시즌을 맞아 황금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극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 열차는 지하터널을 막 벗어나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화물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 열차와 정면 충돌에 여객 열차의 일부가 탈선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강력한 충격 때문에 객차 밖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멕시코 북부의 미국 적경 도시에서 미국인을 포함한 청년 5명이 군인들의 총격으로 숨져 당국에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심지 거리 교차로에서 6명이 탄 차량에 멕시코 군이 총격을 가했고 운전자를 포함 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미국인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 외침에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상황을 살폈고 당시 군인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총격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건 현장을 찾은 유족들이 격분해 군용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며 언성을 높이자 일부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발사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곳곳에서는 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군 장병에 대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문화권에는 어린이가 전리를 뽑으면 잠잘 때 베개 아래에 놓고 자도록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치아 요정이 와서 이를 꺼내가며 대가로 반짝이는 동전이나 달콤한 사탕을 놓고 간다는 설하에 기반합니다. 최초 10센트, 25센트짜리 동전으로 지불되던 전립값이 1998년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 평균 1달러 30센트로 커졌고 25년이 지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껑충 뛰어 개당 평균 6달러 23센트로 작년보다 16%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부모의 약 80%가 자녀의 전립할치를 축하하기 위해 현금을 놓는 미국에선 치아 요정이 전립값이 S&P500 지수와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면서 미국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12명의 자식을 둔 뉴욕 거주 40대 엄마의 일상이 화제입니다. 올해 42세 알리샤 도어티의 일상은 친자식 4명에 8명의 아이를 입양해 총 12명의 자녀를 돌보는 하루를 보냅니다. SNS를 통해 자식들을 돌보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95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화제가 된 연상은 알리샤가 자신과 남편을 포함해 총 14명의 옷을 4시간에 걸쳐 빨래를 하고 분류 정리하는 장면으로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알리샤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빨래가 가득이 쌓입니다. 그녀는 다른 연상에서 2주일간 가족들이 신고 다니는 양말을 정리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누리꾼들은 왜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알리샤는 난 허드렛니를 하는 것을 즐긴다며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뛰어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재정정보에서 월렛 허브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 2023년 올해도 캘리포니아주 프리먼트시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23만여 명의 작은 도시 프리먼트는 산호세 북쪽 샌프란시스코 남동 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위가 되었습니다. 2위로는 프리먼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산호세가 꼽혔습니다. 산호세 다음으로 위시콘 신주에 메디슨이 3위에 올랐고 켄자스의 오클랜드 파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와 6위는 각각 샌프란시스코와 얼바인으로 나타나서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탑6 중에 4곳이나 올랐습니다. 이 밖의 LA는 76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 꼴찌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로 나타났습니다. 루이제나 베니스 연연에 수십 마리 상어대가 출현했습니다. 점심 먹이를 노리는 상어대들의 급습에 바닷물은 마치 물을 끓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광란의 상어대는 바로 황다랑어를 노리고 온몸을 날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목격한 현지 어부들은 이러한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전하는 사이 수많은 상어들이 너무나도 첨벙거리면서 어선에 물이 잠길 정도였지만 간신히 어부들은 화를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